공개해주세요! 디지털 음원 점수, 시청자 선호도 점수, 방송 횟수 점수, 음반 점수 그렇다면 과연 1위의 주인공은? 네! 방탄소년단 축하드립니다! 트로피는 저희가 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! 7월 넷째 주 나머지 K-차트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! 너무너무 아쉽지만 다음 주 음악은행은 문 닫아요! 네! 그럼 이번 주 1위 방탄소년단의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할까요? 음악이 필요할 땐 생방송 뮤직비디오를 함께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!